자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근장 배틀 송혠 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버리 고 고 고 아 이거 나 진짜 드럽게 못해 나 호흡이 좀 짧아 나도 호흡이 진짜 짧거든 밖으로 나가버리 고 고 마시기 아니야 그거는 밖으로 나가버리 고 어떻게 해야 이것은 너무 반칙이 그렇게 하자 고 전에 숨쉬기 인정? 어 알았어 노래는 점점 흐르고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아 웃음 나 밖으로 나가버리 고 됐 out posted 됐어 됐어 Of 침 흘렸다. 숨겨왔던 나의 아 대본을 찢어졌어. 아 들어. 제작진이 소곤소곤 들려주는 가사인데 정확하게 많이 받아 적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치아까지. 나 많이 적었어. 아 많이 못 적었다. 자 내가 김숙 씨 거 읽을게요. 보란듯이 무너졌어. 언니는 무너졌어. 아 그렇게 있겠다 오케이. 두 손을 벨러봐도. 벨러봐도. 다시 컹컹컹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자 이거 채점해 주시고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아. 언니는 다 틀렸어.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 뻗어봐도. 실컷 이웃어리. 비웃어라. 골초니까라는 게 있었어. 실컷 비웃어라 골초니깐. 실컷 비웃어라 골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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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빈이가 가사를 썼나. 결과 대표님 13점 이나님 12점. 와 이 골초한테 졌다니. 사태고리를 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초성을 불러드릴 건데. 듣고 빠르게 정답을 외쳐주신 분이 승리합니다. 주방에 있는 물건들. 정답 도마. 정답 믹서기. 아이고 은희. 바스레인지. 우와. 기욱쇼 뭐. 개소리. 오줌. 은희인게. 동물. 새. 파충류. 곤충. 이래네. 정답. 고라니. 역시 동물촌이 강한데. 은희. 도령용. 오우. 잘한다. 바다 거시기 잠깐만. 아 언니 그러지 마. 아니 뭐지? 구독 거시기 잠깐만. 배달 거시기? 뭐야 이제. 아 미쳐버리겠네. 생각이 거시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 거시기 밖에 안 돼. 기억만 하나 알려줄게요. 가. 가? 정답. 바다 가슴 공. 바다 가슴 공. 기억이에요. 공. 정답. 바다 가슴 공. 빨랐습니다. 아 진짜? 야 바다 거시기 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이 문제 끝에 남는 건 바다 거시기 하나야. 비버.